와 완전 아마존 인데? 좋다 좋다 아이고 자 우리는 그러면 등산로를 출발하고 노을을 보고 갑시다 자 우리는 그러면 등산로를 출발하고 노을을 보고 갑시다 고고 오늘 좀 힐링이야 지금 날씨 여기 좀 좋아진거 알아? 날씨 비온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흐릴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렇게 막 좀 맑고 오 초입에 정리정돈 잘 되어있는 등산로야 좋아 오 정자가 있다 여러분 정자가 나오네요 0.8km 0.8km면 뭐 20분? 걸릴 것 같습니다 정자가 심한 바위계단이 나왔습니다 1호링 1호링 상주산 정상이 박지로 조금 유명하대 아 나중에 이 베개랑 백패킹도 하고싶어 낮은 산인 만큼 정사가 있고 내리막길은 없어요 곳곳에 이렇게 바위계단이 있네요 아이고 난간에 부딪혔다 아이고 옳지 옳지 아우 했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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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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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자 봉사할까? 아우 아우 예쁘다 이 논이 보여서 엄청 이뻐 응 아빠 혼자 끊게 임마 나 치킨 싫잖아 드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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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방금 존나 희림이 됐어 언니 보고 있어 가자 마스크 쓰고 다시 뭐야 저기 봤어? 여기 봐야돼 일로와봐 오우 흘렁이 달리 흘렁이 달리 흘렁이 달리 흘렁이 있어 가가가 오 이렇게 잘 간다 응 구비야 너 이렇게 잘가 왜 이렇게 신났어 힘들어 갑자기 경 갑자기 급경사가 오지게 나오는데 왜 어려운 길로 가노 하 하 하 하 바위가 아까네 하 하 하 바위가 정상인가부다 하 하 내가 할까? 200이? 하 그냥 200이 내가 할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나와봐 내가 200이 끌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큰 바위들이 있는데 너무 가파라 가지고 내리막길이 지금 200이 아빠로 교체를 했어요 응 관리할까 봐 천천히 가야돼 조심히 오빠도 조심해 밭을 접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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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gel Vay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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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 아 voyage 헤헤 아 지금 나만 없자 와 와 여러분 이렇게 상주산 정상에 왔습니다 저기 보시면 노을이 지고 있어요 여기 보여? 미쳤는데 그냥? 여러분 200이도 경치 구경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상주산 정상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올라오는 길이 그렇게 험하지는 않아요 높이도 300m가 안되는 높이기도 하고 그래도 발길이라 조금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올라오시면 큰 무누리 없이 올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노을이 지는 것을 감상을 하고 초코바 하나 먹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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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